이렇게 장엄한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좀 분위기 있게 하는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신유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할 텐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래 뉴스정면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신유래 뉴스정면승부 화요일 2부는 이 정치 현안을 정말 품격 있게 토론해 보는 시간 정면의 품격인데요. 자 오늘도 여야의 가장 중요한 두 정치인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내셨죠. 복기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복기완입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이 이제 19일째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식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을 중단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수액을 맞는 거를 계속 하신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제외하고 그래도 버틸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생각하는 단식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라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대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복기완 비서관님.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 첫 행선지가 이재명 대표를 위로하고 단식을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내세웠던 그 세 가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여당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물고로도 작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 요청만 가지고 단식을 푼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이전의 그 단식 자체의 명분이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당과의 대화의 시작 정도는 돼야 단식을 풀 수 있는 이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액을 맞으면 버티는 시간은 좀 더 오래 가지만 여전히 장기로는 아무런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23일 동안 단식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께서도 마지막에는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대통령과 여당의 대화의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단식을 멈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 가야 됩니까? 병문안? 녹색 병문안? 아 가야 되냐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당위론적이 뭐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갈 것 같으세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반반 봅니다. 반반. 왜냐하면 일단 죄송하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가서 민주당 쪽에 조금 뭔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지났다. 좀 늦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이 단식이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어떤 대의명분이나 정치적인 어떤 큰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검찰 수사와 연관된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연관돼서 한 단식이라고 봐요.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저희 내부의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덕분에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미묘하겠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한도 지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측은 갑자기 왜 해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광훈 원내대표의 말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이 건의하는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임 건의가 사실상은 국무총리를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해임 건의의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임 건의안이 국회는 통과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행위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문환 혹은 단식 중단 권유를 김기현 대표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아도 인간적으로 손잡고 건강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씀 정도를 만약 병원으로 가기 전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행동에 옮기면 가장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잘하셨어요. 의원님 말씀 정말 괜찮은 말씀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 민주당도 좀 인간적으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돈 봉투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재판 가서 인정했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실드를 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하단 말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그때는 뭐 검찰의 조작 수사하니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작의 냄새가 짙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첫날 오자마자. 그럼 지금 뭐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이 단식도 솔직히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말씀 못하실 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 회의만을 갑자기 내는 것도 결국은 당내 결속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대여투쟁으로 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는 건데 무슨 누가 들으면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정말 인간적인 인간미 하나도 없고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주당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서로 간에 공과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인정을 좀 해 주세요. 민주당도 진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 혁신위원장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병문안을 못 온다?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좀 인간미는 살리자 이겁니다. 어쨌든지간에 야당 대표고 정치를 함께할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가 목숨을 걸고 어떤 정치적 호소를 하는데 너는 너 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거 못 봐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하다못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명분 이런 거라도 결국은 협체 복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당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복원의 첫 신호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요. 뭐 인간적인 얘기 하시자면 단식이니까 저도 사실 모진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을 당할 대표에서 나왔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모진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단식의 의미가 과연 뭔가 언제 시작했느냐. 검찰 소환 통보받고 바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검찰 소환 통보받아서 마지막 조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거고. 이거 다 아는 얘기라잖아요. 딱 이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회기 계속 이어가면서 영장 청구 어렵게 만들고.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2월 27일 날 반년도 더 된 그 시점에도 영장 막으려고 방탄했고 부결시켰고 체포동의안.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단식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과거의 일이 있었으니. 그 점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단식을 하니까 인간적인 의미를 발휘해 주시죠. 그럼 저도 아 뭐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앞에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단식 얘기만 하시고 저희보고 인감이 없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경 비서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체포동의안 너무 왔어요. 오잖아요. 목요일 날 투표하잖아요. 가결 부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 꽃놀이 폐에 당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민주당이. 가결시키면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주 한마디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뾰족한 지혜가 사실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당내 여론도 지금 현재로는 부결시켜야 된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했어도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이렇게까지 비정하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내미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치에 대한 검찰의 업신여김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적 과정을 존중해 가면서 가결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지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부결을 시켜서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내년 총선에 조금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국민의힘에서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20일 가까이 이렇게 굶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조롱하고 그 단식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6개월 전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무슨 꽃놀이 폐예요. 민주당에서 계속 구속영장 청구 못하게 막아왔잖아요. 2월 27일에 가결시켰으면 지금 이런 일 있었겠어요? 그동안 임시국회 계속 회귀 없는 날 하루도 안 만들어놓고 그렇게 임시국회 억지로 안 했으면 회귀 없는 기간 동안 검찰이 영장 청구했겠죠. 그럼 체포동의안 없이 판사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거 막았잖아요. 8월 중순까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비회기 때 다시 또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시켰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가 5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으나 그 건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면 8월 달 민주당에서 비회기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비회기조차도 국민의힘에서 방탄용 비회기다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 자신이 있었으면 영장 청구를 했으면 되고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도 며칠만 당겼어도 회기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기 위한 셈법들이 검찰과 국민의힘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수사와 정치가 함께 맞물려져 돌아가는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아니 비회기가 한 석 달 정도 됐으면 모르겠어요. 한 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안 됐죠. 보세요. 며칠 됐나. 17일인가 그래요. 14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 딱 맞춰서 영장을 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계기 월시 계기 일식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고를 미리 했어요. 예고를 미리 했고 비회기를 더 길게 가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공격을 해왔었어요. 아니 의원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죠. 3월 1일 날 역대 헌정 사상 처음으로 3월 1일날도 국회 10개 만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 때문에 이렇게 꽃놀이패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억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했어요. 2년 동안 수사를 해왔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빼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오래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건을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결함을 가진 분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의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검찰은 공무원이에요. 검찰은 그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검사를 정치로 활용하고 있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라고 저도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국민이 뽑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민이 뽑았는데. 자, 두 분이서 이제 또 싸울 얘기는 많으니까요. 제가 말을 좀 바꿔가지고.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열렸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준청문회죠. 다시 말해서. 그렇죠. 야당이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과. 아니, 뭐 예언을 하라는 정도는 아니고. 갑자기요. 저는 뭐 투표권도 없는데. 글쎄요. 만약에 전국이 틀어져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호폭풍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어떤 법안 처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해임권의안, 공총리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부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한다고 치는데. 이건 또 법원이잖아요. 법원의 기능을 일정 부분 마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국정 전반을 다 마비시키는 거냐라는 아마 역풍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치가 마비돼 있고. 이것에 대한 유탄을 대법원장 후보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법원장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잘못 처신한 재산 등록 문제라든지 또 부인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의 어떤 해외 계좌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농지법 어떤 위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특히 이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다면 평가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되느냐. 결국은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의 친분과 무관하게 삼권분립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치를 순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정 정도 타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흠이 있는 대법원장 후보 더더군다나 현재 권국절 논란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지는 것 없이 바로 국회에서 인준 투표를 한다고 하면 부결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전망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마저도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서 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볼 거라는 게 제 얘기였어요. 물론 대법원장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흠결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해명이 돼야 되고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야당에서 공격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입법사법 행정 중에 사법부마저도 수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뜩이나 지금 재판지원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그러면 해명을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였어요. 그런데 역대 대법원장이 인준이 안 된 경우는 역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부담 안 될까요? 부담되죠. 이게 정치적 몽리냐라는 역풍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헌법재판소장을 낙마를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그러면 우리 상권분립체계에서 서열은 대법원장입니다만 거의 비슷한 상징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결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나의 지지자, 나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중간자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나의 상대방까지도 어떻게 어우러서 함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요. 대통령도 그렇고 또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오로지 자기 세력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런데 당과 정치 세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나 그리고 진행되는 각종 정치 행위들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언행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통령과 그 주변이 앞장서서 지지자만 바라보는 통치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과정도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2017년 김의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존재고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여야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공격을 하시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이 용산에서 나온 사람 아니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국면에서 단식이든 어떤 국면에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시니까 어쨌든 양 정당이 각각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단식이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 대법원자 후보제에 대한 인중 거부가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저는 봐요. 30초 남았습니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홍범도 정권의 흉상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통치를 이런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정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그래도 품격이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